엄마가 무서워? 무섭긴! 치는 게 이기는 거야 아빠, 연장하기 힘들지? 그치?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부아재 프로미라이프 감사합니다 같이 한 잔 할 거 아니면 해서 커피랑 드세요 라이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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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래 준비하셨죠? 네, 네 그리고 또 이지연씨의 복근이에요. 저희 장아대학 하생님이 계셨습니다. 손바지 커버클이 아주 매끈한 복근이에요. 또 매력서리는데 혹시 몸에 유치 비교해주고 보기 좀 해주시죠. 복근이 없던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거였는데 따로 그때는 에덴가 모델을 쓰지도 않았고요. 멀쩡해졌을 때 가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였을 거 같은데 이제 불안해질 것인데 아하하하